네 안녕하세요 주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벌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웹서비스 개발이나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구입한 책에서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라이벌에 대해서 이걸 많이 언급하고 또 이걸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와 정말 대박이더라구요 굉장히 간단하고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심플하다 그리고 배우기 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마 사용해 보시면은 놀랄 것 같아요 한번 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페이커 한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랜덤으로 뭔가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가짜 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할 때 우리가 페이커 라이버리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커 라이버리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웹기반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거 플라스크를 이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한번 갔다 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둘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스크 웹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할 때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경우인데 이 스트리밍을 이용하면은 더욱 더 더욱 더 코드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 스트리밍을 우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ip 그 다음에 install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아래 이제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라 라고 해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부터 좀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이 코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수정하면 바로바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짜 사용자 정보 데이터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number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스트리밍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을 하더라도 이 앞에 이제 html 페이지 같은 거나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을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요게 다 거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랬어요 놀랬고요 이렇게 이제 number 값들을 10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는 제가 이제 그냥 write라고 하는 함수로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 형식처럼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html 코드나 이런 것도 전혀 쓴 것이 없죠 물론 요것도 플라스크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는 html 페이지 테이블 형식이나 그런 것들로 꾸몄어야 하는 건데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number input 이라고 하는 것하고 max 2라고 100으로 설정을 하면은 바로 요게 그 max까지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100개까지 여러분들이 생성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가 지금 현재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이제 if문으로 제어문을 하는데 우리가 버튼을 생성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아래 위에서 이제 생성했던 우리가 10개, 100개 정도죠 100개, 10개 이렇게 생성했던 것들로 레인지로 포고문으로 열심히 돌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페이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네임과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출력만 하면 된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사례는 더욱 더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거는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사용을 했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면 엑셀 파일 특히 이제 확장자 요것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판다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 요거 코드입니다 단지 요거 다섯 줄 정도, 네 줄에서 다섯 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표현했냐고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요것도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에요 자 요 한 줄이 바로 요것을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미리 가져온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데일리 시큐, 보안 뉴스, 저번 영상에서 요거 수집을 했었죠 요걸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은 요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단지 네 줄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스트리밍의 공식 문서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는 HTML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도 웹 서비스를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스트리밍인 것이죠 저도 요거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이제들 앞에서 했던 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independent